출퇴근길에 유쾌한 동반자 우주 최강 뇨비 차일리즈 넘버 팟캐스트 앤 유튜브 방송 중국어는 역시 만치인 차일날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청난 상상철 천하제일 사자오 은미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엄청난 상상철 천하제일 중국어 은미입니다 당했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요 왜요 수요일은요 일주일의 중간이자 왜 그러세요 빠라 삐리뽕 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죠 허이 빼이 빠라 삐리뽕 요즘에는 진짜 회식을 목요일 수요일에 많이 한대요 특히 목요일에 수요일날이 목요일 좋대요 수요일도 괜찮죠 사실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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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일 중에 어느 하루가 술 마시기 만족 날이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우리같은 지우고 이 얘기는요 그렇듯 여러분들도 우리 만추인 차일날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들으시고 내용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은요 214페이지 527번에 있는 표현입니다 좋은 표현이네요 네 페이친왕시입니다 페이친왕시 네 라고 하는데요 페이친왕시 페이친 지나면은 자는 거잖아요 침소 그렇죠 잠자는 것도 페이 이제 아주 그냥 폐버렸어요 없어요 그리고 잊어버렸다 먹는 것도 잊어버렸다 그렇죠 이게 흔히 말하는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죠 식음을 전폐하고 오로지 어디에 몰입하는 걸 말합니다 네 이 한국 A, B의 대화인데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한 거죠 아니 오영은 왜 병으로 쓰러진 거야 그러자 그는 항상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일하는데 병이 안 나겠어 그렇죠 병이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지 병이 안 날 수가 있니 라는 표현이었어요 네 중국어로 해볼게요 라고, 내부 정말 병도 안 나겠어 다 종시 페이친왕시 데 공소 능부 성빈吗 그렇죠 다 종시 그는 항상 페이친왕시 데 공소 페이친왕시 데 공소 부산처럼 쓰시면 돼요 네 페이친왕시 데 공소 이런 식으로 밤샆이 일하는데 능부 마 여기 숙어요 네 네 그러면 안 날 수가 있겠니 그렇죠 넌 부 생빙 마, 병이 안 나 수가 있겠니? 그러하지 아니 아니? 병이 안 나겠니? 527. 페이 침 왕시 롬우 점 병倒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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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우라고 하면, 나보다 좀 선배인 오씨 선배죠? 네. 입구자 아래 하늘천자니까, 롬우. 롬우, 그러면 오형, 이렇게 형씨, 형님, 이렇게 되는 건데 순서를 바꾸면, 우라우, 그럼 무슨 뜻이 될까요? 우라우. 처음 생각해보죠. 샤우우, 그럼 나보다 어린 사람, 샤우우, 롬우, 그리고 나보다 선배, 근데 바꿨어요. 롬우. 롬우는 뭐냐면, 오씨 성을 가지신 어르신. 나이 아주 많으신 분들. 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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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은 마앙 바쁘고, 지하올 롬. 다리는 정신이 없어요. 즉, 무슨 뜻입니까? 이리 뜨고 저리 뜨다. 갈방지팡하다. 허둥지둥하다. 네. 정신없는 걸 말합니다. 내가 오늘 처음으로 요리해서 정말 정신없었어요. 갈방지팡했어요. 미안해요. 중국어로 하면, 这是我第一次做饭. 手忙脚乱. 真是不好意思. 예를 들 때, 手忙脚乱. 이 앞에다가, 有点 이런거 넣어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这是我第一次. 这是我第一次. 처음으로, 做菜. 炒菜. 요리한 거거든. 有点. 手忙脚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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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는 거고요. 手忙脚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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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때 생각나요? 신혼때. 처음 요리를 해가지고 남편이 온다 그러면 막 되게 긴장을 하는 거예요. Dziękuję. 俩. 戒相. encontra기 전에는 남편 분한테 요리 한 번도 안 해주신 거예요? 네. 저희가 너무 만난 기간이 조금이어서 ơi 진짜 são? 1년.. 아니 뭐야 4월달에 만나가지고 12월에 결혼을 했거든요 오 선 본거에요? 소개팅? 소개팅! 소개팅에서 하긴 이제 결혼을 전제로 소개팅을 한거니까 그리고 나서 그 연애하고 결혼을 확정하고 이 중간 기간에는 뭐 집에 가서 요리를 해준다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거에요? 네 한 번도 오빠가 저한테 해주는거에요 같이 막 여행가다거나 이런 것도 그냥 놀러는 많이 갔는데 아 놀러는 많이 갔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3, 4시간 걸려가지고 막 진짜 조만간 자우란 했다가 기억 처음 만들어준 요리가 뭐였습니까? 그때 이제 저도 그 스테이크를 배운거에요 아 스테키! 아 스테키는 진리입니다 스테키! 그때는 뭐가 없으면 안되는줄 알고 꼭 그게 있어야 되니까 다 사가지고 뭐 아무거나 넣어도 돼 이런데 안돼 이거는 꼭 이게 들어가야돼 이렇게 아 직접 해주고 싶어서 네 그랬던 528 수우멍좌완 아 진짜 그 음식 맛이 다를 거예요. 근데 결혼했는데 아직 애정이 아직 식지 않았을 때 서로 진짜 사랑할 때 아내가 해주는 또는 남편이 해주는 그 맛있는 요리. 말 없어도 맛있게 먹어주는. 그러면서 그때 중국어로 한마디 하는 거죠. 老公,这是我第一次做菜. 手有点手忙脚乱. 这是不好意思,多吃点啊.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들어가 줘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가면 애정이 오는 거지. 老公,多吃点啊.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老公,多吃点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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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啊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啊. 转发, 친구에게 공유하기,啊. 别忘了转发,啊.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卡 fl脱 vic对 liability. 卡 fl sen了 卡 fl 29번입니다. 이거 진짜 많이 씁니다. 포 부 지 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 요 대알 쓸 수 있어요. 다 요 대알 포 부 지 다이. 이게 뭐냐면 진짜 좋은 표현이 뭐냐면요. 똥 마련 강아지. 안절부 전하는 거. 너무 뭔가 하고 싶어서 안절부 전할 때 요 대알 포 부 지 다이. 아주 안달이 났네. 안달이 났어. 딱 한국어로 상황에서 쟤 안달이 났네. 안달이 났어. 빨리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빨리 남편 만나고 싶어가지고 빨리 아내 만나고 싶어서 난리 났어 할 때 다 요 대알 포 부 지 다이. 이때 포 라는 단어가 아주 긴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부 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미치지 못해. 어디에? 다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예문화 한번 봐보실까요? 리 비사이 칼시 하여 이 거 시오시 단 관중만 이지 부 부 지 다이 라. 이거예요. 지금 안달이 난 거예요. 경기 빨리 시작해야지 안되지 안되지 하는 것들 경기 시작까지 리 어디 어디까지죠. 리 그 다음에 비사이 칼시 하여 원래 리 라는 전치사가 오면요. 그 뒤에는 올 수 있는 수로가 제약적이에요. 요 있다. 시간이 얼마나 거리가 얼마나 있다. 아니면 쉉 남았다. 똑같이 시간이나 거리가 얼마나 남았다. 그러니까 리 하면은 뒤에 오는 단어가 요 수로 자리에 온 단어가 요 아니면 쉉 아니면 위엔진 그렇죠. 멀다 가깝다. 요거밖에 안 와요. 요거밖에. 그러니까 지금 샵샵까지 한 시간 남았어요. 그러면 리 비사이 칼시 하여 이 거 시오시 단 하지만 관중만 관중들은 이지영 이미 포 부 지 다이 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포 부 지 다이 라는 성어를 여러분들이 HSK 책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걸 회화에서 쓰나? 근데 회화의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씁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지금 완전히 안달랐는데 야 뭐하러 지금 하고 싶은 난리 났어. 만추 인 차이나 이제 막 시작한다고 요 대야 포 부 지 다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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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바로. 여기까지 오늘 살펴봤네요.